39,000원 벌었다 난 주중 알바니까 20일 일한다고 치면 대충 한 달에 80? 80? 아니야, 내가 벌었다는 게 중요해 그럼 첫날부터 지금 이런 식이에요? 아, 너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좋아요, 이게? 이게 좋아요? 그럼 뭐 다른 거 하던가 그때 쫓긴 쫓나? 아니야, 넓으면 외로워 아, 아늑해 어우, 진짜 잘 들린다 아아 괜찮아 생리현상 있네 내가 그녀 먹는데 못 먹겠는데? 야, 그녀가 안 붙인 줄 알았어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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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차피 진규 씨가 준 카드로 계산할 거니까요 웃는 거 봐 왜? 이런 상황에서 웃으니까 더 병신 같지? 아뇨, 귀여워요 왜요? 너 무슨 일 있었니? 네? 무슨 일?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첫사랑은 실패로 끝났어요 아, 그거 너 상당히 밝다 네, 제가 원래 사랑 판단이 좀 빨라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두 번째 사랑을 해볼까 해요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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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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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삐용! 하지마! 삐용! 하지마! 삐용!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잖아 삐용! 막 못 알아왔잖아 진짜 아니 뭐야 끝까지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잘 자요 어머! 이거 둘이 먹기 딱 좋다 밥은 내가 할게 빨래는 자기가 해? 둘 다 내가 할 테니까 밤에 나 건들지마 그럼 자기는 낮에 나 건들지마 특히 설거지할 때 하지마 밤낮에 없는 분들이시구나 네 맞아요 딴 거 보러 가자 어